네 여기는 SM타운 자카르타에 왔습니다 이제 곧 무대를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SM타운 유튜버 안녕하세요 유튜버님 안녕하세요 오늘 운동 같이 한 애 혹시 아니에요? 아 또 이렇게 또 꾸며 놓으니까 또 다르네 그게 그 아까 솔직히 양치하다가 칫솔 떨어뜨렸어 안 떨어뜨렸어요? 맞아요 한 번 떨어뜨렸는데 샤워할 때 샴푸하면서 힘들었어요? 순간적으로 팔이 안 올라가긴 했죠 아니 누가 공안주세 그렇게 운동을 해요 고개씨 괜찮습니다 이겨내면 됩니다 이겨내면 됩니다 네 어차피 지금 이제 올라가서 유산소 할 거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잠깐 이제 메이트를 했고 이제 유산소 타임입니다 이동해 화이팅 이동해 화이팅 스포어 주니어의 댄싱 머신 이동해 화이팅 하나 같이 시작 어 둘이 해봐 둘이 해봐 근데 이걸 나도 해보고 나도 밝은 배우는데 스텝은 딴 딴 형 해봐 형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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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딴 딴 딴 딴 딴 딴 아 요즘에는 할게 많아 첼린지를 다 배워야 해 요즘에는 아 요즘에 나 인간 N Hello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 뮤지컬을 시작한 저희 배너 주인공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드라마를 찍어서 보내고 갑니다. 여기는 뭐라고 부르죠? 여기는 그냥 이동해. 핸들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둘이 그거잖아요. 뭐죠? 대세? 요즘에 헬스장에서 자주 보게 되던데 갑자기 헬스를 하게 됐죠? 배너라는 뮤지컬 때문에 시작한 건 있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만족감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쓸데없이 한 시간 날리는 것보다 이제 그걸 느꼈어요? 느꼈어요. 와 그 눈깨기 쉽지 않은데 다시 그 스펙 하는데 아니 이거 우리 옛날에 숙소 설 때 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희 가지고 가서 하다 보니까 손이 나도 하나 둘 셋 넷 앗쏬 앗쏬 7 8 9 10 11 12 13 14 14 14 15 17 18 19 20 15 17 19 19 20 야 왜 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100배 1개 없이 하다 보면 200개씩 하더라고요. 아니, 없어, 없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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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무튼 우리 2명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배너 화이팅 하시고요 배너에서 몸 까나요? 아, 몸을 까는데 등대로 좀 가립니다 살짝 가립니다 그래도 이제 거의 마지막 등쯤에 한번 까지 않을까? 아, 등은 다 깝니다, 이제 어? 진짜로? 등 근육이 놀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남과요 화이팅! 화이팅! 어린 여왕 렛츠고! 네, 이제 안녕하세요 어 SM타운 한 번 이상? 랭크 인상 랭크 인상 화이팅! SM타운 화이팅! 슈퍼주니어 화이팅!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퍼주니어가 SM타운 네, 무대에 이렇게 오르려고 이제 무대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무대를 하고 오겠습니다 네 렛츠고! 렛츠고! 와 오늘 아마 한 3만 명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삼성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저 자쿠아트에서 액센터 했었나? 아시안게임 그렇지 아시안게임 아, 맞다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9곡이 남아가지고 모니터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NCTM 무대를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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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네요 N-CITY 여기 바로 위에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대에 올라갑니다. 와 설레이네 오랜만에 SM 다운하니까. 굉장히 설레이네. 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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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오겠습니다 네 방금 무대 하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블랙수트를 하고 맘 아쉽다를 하고 그 다음에 멘트 미스터심플 미희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무대에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마지막 무대에 쏘리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SM타운에 와가지고 친구들도 만나고 멤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자카르타에 와서 많은 SM타운 팬분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무대까지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이제 아까 첫 번째 무대를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무대를 하러 갑니다 두 번째 무대는 마지막 엔딩곡 쏘리쏘리를 하러 갑니다 지금 동방신기의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명곡이죠 명곡 무대에서 western 요일과 요일과 느껴집니다 시험에서 나온 바이 나가겠습니다 우리 monumental 우리 QQ 우리 뒤로 우리 몬게 somebody who else have to do it these guys who never body 우리 뒤로 아르노우 우와 사랑해 손이 잡아놓으러 다리로 파이매가요 나중에 남편의 세상을 화려해 누려받으러 우리도 눈을 모두 다 좀 만들어요 다시 떠나요 난 다시 다시 가요 아름다운 눈 속으로 우리가 애교 속여 새해 끝났어요 새해 너 이제 없어 우리 나를 여기를 원한 기쁨을 우리 나를 원한 기쁨을 고맙습니다 우리 압기자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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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공연이 끝나고 디지길랜드 퍼레이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 이동의 당선인 아니 이동의 당선인 지금 잠깐 갑니다 지금 유 사랑해요 이동해 어 퍼레이드 재밌네 아까 거기가 딱 저희 경호원 형님이 말씀해 주신 그 존이었어요 퍼레이드 존이었어요 그 존을 넘어서는 하며 위험합니다 오늘 SM타운 공연 너무너무 즐거웠고 행복했고 마지막까지 정말 질서도 잘 지켜주시고 공연을 아직 끝까지 너무너무 즐겁게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또 SM타운 공연이 있다면 재미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시간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시원시원하나 기호 일본 이동해 정말 슈쥬의 그런 생명력 네 정말 남달랑 네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고 네네 제가 정신이 이상하다 싶으면 낭떨어져서 밀어주고 아무튼 가서 맛있게 식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료하